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부정경제 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해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화정밀기계 측은 해당 소송은 한미반도체의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며,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해당 직원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소송의 취지이고, 법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사실상 그 기간도 두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한 달 넘게 길어지는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 팬 1만 명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삼아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 대표는 이에 맞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중 임시주총 이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형 항공사가 독점해왔던 인도네시아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LCC 항공업계가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리 등 알짜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요 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상반기 운수권 배분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배분 대상 운수권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발리, 김해에서 자카르타, 인천에서 바탐 노선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운수권을 두고 이루어진 오늘 국토부의 평가는 항공기 기재, 운임책정계획 등 노선 운영계획부터 사회공원 측면까지 다양한 항목을 반영해 진행된다고 하죠. 이달 발표를 통해서 운수권 배분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7월에서 8월 성수기부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항공사가 운수권을 따내고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흔들리는 중식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해 김혜원입니다. 저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이 일단 차분하게 대응할 거 그냥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최근에 선물로 증시를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그런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하면 괜찮은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일단은 자세한 부분을 시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기상캐스터 배أes지 마주 teraz 네 일단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시장 답답하죠 왜 이런 이슈가 생기고 이렇게 시장을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일단 지금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그런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아시아 증세가 좀 많이 쉬어가는 파랗물이 딱 켜있어요 지금 유럽까지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얼어붙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보다는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락이 좀 나왔는데 관련해서 지금 실패했다 이런 부분에 좀 보도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테스트 중에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후발로 조금 ISK 하이닉스를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실 투입할 수 있는 한방이 있는 사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또 하이닉스까지도 어제까지 좀 상승이 나왔던 하이닉스가 살짝 차익 시점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개별 종목들은 오늘 또 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장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지금 사실 금리가 굉장히 기준금리가 높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0.25 BP 이렇게 낮춘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박스권 시장임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 시장의 차트를 조금 멀리 바라보면 사실 국내 증시는 기업 순환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해요 기업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박스권입니다 걸핏하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뭔가 그런 업종의 전반적인 뭔가 한 단계 펌핑이 나오고 기술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사실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적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사실 적응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포트나 이런 것들 재정비하시지 않고 시장이 상승하기만을 바라신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답답한 시장이죠 답답한 시장인데 자금이 쏠리는 곳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자금이 쏠려갑니다 전기전선이나 이런 거 못했다가 매수를 했더라도 2주 동안 막 100%를 가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같은 거 그냥 사면 2주 만에 상한가 몇 번씩 먹고 상승 나오고 눌렸다 상승 나오고 눌렸다 막 두 배씩 갔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섹터만 잘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을 때 잘 대응을 하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시장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시장 자체 개별 종목들 잘 뛰어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복료급까지 감안이 돼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늘 지금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혼자서 시장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날 시장에 맞는 전략들 세워주는데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HB 솔루션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7,060원에 지금 비중이 100%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좀 급하게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6,680원인데 아무래도 매수가를 이탈한 것도 그렇지만 100% 비중이거든요 부담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건 파셨어야 됩니다 뒤도 오지 않고 파셨어야 돼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게 없고 관련해서 지금 비중이 그냥 100% 들어가신 거면 단타 들어가신 거고 오늘 당장에 내가 뭐 차를 사겠다 강남에 아파트 사겠다 이렇게 하시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 100% 이렇게 담으시는 매매를 하실 거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좀 개인 투자하는 그런 개인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 관점으로서 전문가로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조금 비중을 항상 조금 분산해서 사세요 사실 이 종목이 이 종목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종목에 목 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목에 목을 굉장히 매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면 뭔가 대박 수익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삼성전자 때문에 제가 돈 많이 버셨다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벌 땐 얘기하는데 보통 지나고 나서 계좌 열어보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삼성전자도 종목에 목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시면 사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건 도박하신 거라서 사실 다뤄봤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그 점을 조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시장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일단 이 점이 오늘 은봉이 뜨긴 했는데 거래량이 붙지는 않았어요 이건 왜 그렇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들도 꼬리 달고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캔들이 일단 관련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이 나와서 좀 눌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비중이 많으시니까 일단 관련해서 지금 21선 단기 평선인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은 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6,500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 이탈되면 비중을 확 줄이자 절반 이상 이거는 내가 손실을 봤으니까 안타까워하실 건 없고요 나중에 다시 사서 다시 수익을 보면 되니까 한 단계, 열 단계 도약을 위한 한 발, 후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좀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갈 것으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8,000원 돌파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어쨌든 지금 방향성 자체가 살짝 하방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조심하자 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차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 이 점을 좀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500원이 지지되는 선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단은 8,000원 여기서 이런 흐름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지켜보자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밀릴 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수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좀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요 상단 라인으로 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우리 기술요 우리 기술 매스컬한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50원에 20%요 2,250원에 20% 비중 자 오늘 종가는 2,315원입니다 SMR 개발 사업에 좀 참여를 한다는데 이게 또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최적합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거든요 자 전문가님 우리 기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어제나 오늘 좀 진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살짝 눌려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방송에서 원정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체코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 주에 원정 관련된 이슈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 사실 원정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잘 가고 있죠 저도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5일선 지지대는 선에서만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장대 한번 만들 수 있고 근데 지금 과열이 좀 붙어있어요 아 예 과열이 붙어가지고 살짝 이게 쉬었다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염두하시고 손절 라인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자체가 낮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무조건 5일선 체크하시고 끌어가시는 전략 이건 거래량 터지고 장대 은봉 뜨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섹터도 종목도 기술적으로 지금 수급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 종목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잘 끌어가시고 수익매도 해서 또 다른 종목 순환배 도니까요 시장 자체가 다른 원전주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을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정하면 되겠어요? 목표가는 일단은 2,600원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여기서 이제 매물이 딱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세요 이 구간 왔다가 한 번쯤 좀 쉴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다 매물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조금 탄력성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탄력성으로 움직이고 꼬리를 많이 난다는 건 우리가 종목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력의 특성이에요 묵직하게 가는 종목도 있고 날렵하게 가는 종목도 있고 이 종목은 어때요? 딱 아실 거예요 날렵하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탄력성으로 올라갔다가 한 번 쫙 뺐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런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2,500원에서 2,600원 딱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수급이 잘 붙어서 조금 원전이 좀 부각이 된다면 지금 횡보를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장기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쉬었잖아요 사실 이게 4,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멀리 보셔도 괜찮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매물 구간에 좀 부딪히니까 기술적으로는 2,500원에서 2,600원 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술은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600원까지는 끌고가 볼 수 있겠다 1차적으로 목표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원익 IPS 원익 IP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800원에 15% 3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33,900원입니다 4% 때 좀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원익 IPS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매매하시고 살짝 밑으로 도는데 불안하세요? 아니요, 불안은 안 하는데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예, 예 저 44,000원까지 갔었는데 목 반팔을 뿌려가지고 기간적으로 조금 쉬어야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살짝 올라왔다가 쉬잖아요 예, 예 오늘 반도체의 대장이 누구예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도 오늘 쉬었잖아요 예, 예 최근에 많이 쉬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여기 어차피 지금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조금 지루한 구가에서 사시긴 했어요 근데 여기 돌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의 특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출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자리만 여러분 아니, 이 자리만 탁 소화하고 빡 올려주면은 여기 4만 4천 원이 문제가 아니고 6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비중도 많이 담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뭐 시간적으로 여유되시면 이건 끌어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도 딱 지금 딱 이평선 돌파해서 딱 올라왔잖아요 예, 예 네, 이거 정배열 딱 이제 올라왔네 이거 여기서 파시면은 그냥 상승 초입에서 파시는 거랑 똑같아요 반도체는 일단은 지금 상승이 한번 살짝 나왔다가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으세요 지금? 아니죠? 아니요 항상 이제 차트 보실 때는 주봉도 주봉인데 일봉도 일봉인데 주봉 먼저 보시고 이렇게 볼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차트 땡겨보면은 뭐 올라온 것도 없어요 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쭉 끌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한번 쭉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쭉 가져가요 쭉 가져가시고 만약에 내가 답답하다 내 성향이 좀 그러지 못하다 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4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싹 걷어내시고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때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지금 차트가 상승 나왔다가 좀 쉬워서 여기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사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보유하시면은 수익 반드시 볼 수밖에 없어요 원익 그룹주 전반이 그래요 아시겠죠? 이건 반도체도 묶여있고 태양광도 묶여있잖아요 관련해서 천천히 그냥 끌어가시면은 수익 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좀 지루한 구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 좋겠다 그리고 4만 5천 원까지는 상방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라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네 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5,290원입니다 6월에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아가방 컴퍼니 올라올 수 있을까요? 힌트를 다 주시고 토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선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6월에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보유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사실 정책 관련주가 이게 금리 등살에 너무나 밀려가지고 국내 정책 관련해서 사실 힘을 잘 못 받아요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 수익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차트를 살짝 띄워드렸는데 지금 수렴형 패턴을 살짝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안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상단 돌파 거래 딱 튀어나오면은 상단 이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일봉상은 조금 시간이 여기 살짝만 횡보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6월 달에 발표 직전이에요 그렇죠 제가 차트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더 횡보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 발표가 6월입니다 이게 다 짜맞추기예요 관련해서 이슈 나오면은 한번 탁 싸줄 테니까 물론 여기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6,000원에서 6,500원 여기 제시해드리긴 했는데 확실하게 추위가 이게 돌려버리면 금리 등살에 안 밀리고 지금 AI 관련해서 너무나 자금이 많이 쏠리잖아요 만약에 종목들이 지금 갈 게 없으면 6월 달에 이쪽으로 또 자금이 확 쏠리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죠 일단 지켜보고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목표가는 일단 6,500원 구간 1차 아 1차로 2차적으로 여기 7,000원 보는 건데 여기 넘어가면 사실 신고가예요 근데 이거는 수급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확 들어왔다 확 꺼져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왜냐면 테마 종목들 최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원래 전기전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한 섹터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수산 관련해서 지금 김 가격 때문에 수산 관련주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매매하면서 김 관련해서 수산 관련주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매출 종합하는 거 못 봤거든요 시장에 살짝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출산이 조금 이것도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7,000원 넘어가면 달라졌어요가 이제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일단 매도할 거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보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6월까지는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고 네 어차피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상승 나오고 좀 횡부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이 자리 정도는 더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한 보름 정도 기간은 될 것 같은데 1주에서 2주 정도 캔들만 더 만들면 딱 돌아서는 구간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조금 더 드리면 가위바위보 할 때 몇 판 하세요? 3번 하죠 뜬금없죠? 3번 하죠? 3번 해요 자 그럼 주식도 희한하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3세판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여기 한 번 돌파 시도했죠? 두 번 했네요? 세 번 하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네요 돌파를 항상 박스권을 할 때도 이거 말고도 다른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항상 돌파 시도할 때 3세판 합니다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매매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지금 다음 분 또 전화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만약 있으시면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아니면 저 하단에 방송하고 있으니까 저기 참여하셔도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6월 대책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면서 주가 추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조선내와요 조선내와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 8천 7백원에 6%요 3만 8천 7백원에 6% 비중인데 종가를 보니까 2만 3천 5백원입니다 지금 몇 숟가락 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정말 안 움직이다가 이달 들어서 그래도 한 번씩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내화를 작년에 재작년에서 하셨어요? 작년에 사셨네요 네 1년 됐어요 상장하고 떨어질 때 사셨는데 이 자리? 상장하고 네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네 며칠 있다가 샀어요 그랬는데 이거 근데 용케 가지고 계신 게 신기한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네 좀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비중 자체는 많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가 좀 살아있는 과정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탄력성 있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번 상승 나오면은 3만원보다는 2만 8천원에서 3만원 정도 여기 한번 빵 띄워주면 비중 빡 줄이시고 어떤 느낌으로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매매 여기 비중 너무 많이 남지 마시고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 지금 담으신 만큼 정도만 담으셔도 굉장히 단가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2만 8천원에서 3만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가 명확하게 중장기적으로 이거 끌어가시면은 수익이 나실 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차트가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긴 해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쵸?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비중 줄이고 또 밑에서 이런 비슷한 차트가 나오면 바닥에서 담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순에서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 지금 자리에서 잘 뭐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분출이 많이 안 되고 한 번 탁 튄 다음에 여기 그냥 쉬어가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2만 3천 5백 원이 오늘 종가인데 이 구간에서 비중 조금씩 그냥 담으시면은 한 번 팡 펴줬거든요 튀어주면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탈출하는 전략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어 제가 원전주인데 에너토크 에너토크 매수가라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게 비싼데 11,800원에 20%요 네 11,800원 매수가의 20% 비중인데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네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 원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매수 이거 언제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에 굉장히 그 꼭지 원래는 13,500원 했는데 제가 실제에게서 물을 타가지고 평당가를 좀 낮춘 건데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이번에 원전주가 좀 움직이잖아요 대표님 네 계속 꼭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 타도 가능할까?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AI 관련해서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일단은 지금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시장에서 좀 마련이 되고 있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간섭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네 네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횡보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네 네 탁 치면은 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여요 아 만원이요? 그 이상은 진짜 시장에서 수급이 완벽하게 도와줘야 돼요 네 지금 전기전선 올라가는 것처럼 만원만 가도 감사한데 만원만 가도 사실 괜찮은 건데 어쨌든 지금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든 하반기에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원전 관련주 저도 아까 전에 앞서서 뭐 G2 파워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전이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대부분 얘 지금 내일 아침이라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너토크가 제일 약해요 전에는 잘 움직였었거든요 제일 약한 걸 사셨으니까 전에는 잘 움직여서 약한 걸 사셨으니까 항상 매매하실 때는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자 예전에 저기 잘 갔어요 대표님 예전이잖아요 예 예전에 잘 나간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잘 나가야지 맞죠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는 건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약한 걸 10%만 더 살까요? 10%? 아 근데 비중이 지금 너무 부담이 슬슬 되실 텐데 한 5% 정도는 괜찮아요 네 5%라도 왜냐하면 나오고 싶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7,500원에서 8,000원 보시는 거고요 아 단기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여기 빵 튀어 오르면 7,500원에서 8,000원 8,000원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는 오실 텐데 만약에 비중 줄이실 거면 1차적으로 여기서 살짝 덜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매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종목 보시면은 항상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범인은 뭐 흔적을 남긴다 이런 것처럼 보시면은 종목이 한 번 팡팡 튀어 오를 때 어때요? 네 위 꼬리를 꼬리를 달죠 네네네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요 한 번 빵 터질 때 오히려 단타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종목을 잘 이용하셔야 돼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 에너테크를 공부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세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 매집한 세력의 성향이 어떤가 네네네 앞서서도 뭐 날렵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얘도 날렵한 거죠 네 한전처럼 묵직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어쨌든 여기 1차적으로 한 번 탁 튀어 오르면 7,500에서 8,000원 비중 한 번 딱 덜어주시고 하단에 또 눌리면은 밑에서 잡고 끌어가시고 일단 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좀 끌어가 보자 이완 기다리신 김에 그럼 이제 대표님 그러시면 정리가 제가 7,500원에서 8,000원에서 한 번 움직일 때 반이라도 줄이고 네 줄이시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늘릴 때 좀 더 다시 제자리에 또 올 거예요 여기 한 번 탁 했다가 또 이렇게 제자리에 오면은 여기서 다시 모자 그 금액은 잘 모르시죠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어차피 여기 확 갔다가 제자리로 계속 와요 얘는 그렇죠 네 그럼 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오늘 종가가 6,500원인데 이 구간에서 그냥 매매 조금씩 비중 담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시다가 만약에 어려우시면 다시 한 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제가 또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좀 자세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뭔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개장 전에 공개 방송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시장 공부 좀 더 자세하게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4천원에 10%요 2만4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는 2만5,100원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일진전기 매수하신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에누리 없이 21선 기준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쏠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뭐 여기서 기업 가치나 실적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 네네 네 이거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많이 뭐 그 뭐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이거 보지도 않으시다가 주가 올라가서 내가 매수할 자리 되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이거 보시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평선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21선 체크하시고 저기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조금 늦게 들어가셨음을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한 단계 이제 상승이 나오면 3만 원 정도 바라보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 많이 올라온 것들은 지금 두 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온 것들은 좀 비중 졸절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자 그리고 각도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각도 자체가 이게 상승이 나올 때는 이게 45도 기준으로 항상 각도 보실 때 45도 기준으로 상단에 위치해 있으면 오일선 타고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각도가 점점 줄어요 그쵸? 각도가 지금 45도보다 안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제가 아침에 방송 유튜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1선 기준으로 무조건 대응하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확실하게 장대왕봉 빵 뜨고 거래량 터졌다 그때까지는 이건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에 매수하면 될까요? 매도하면 될까요? 매도요? 매도는 21선 잠시만요 정확하게 봐드려야 되니까 21선 기준으로 23,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200원 정확히는 195원인데 23,200원 정도? 조금 타이트하죠? 지금 매수하시는 자리 자체가 좀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대응하실 때는 여기 저 같으면 여기 장대 뜨고 이 자리에서 돌파 확실하게 나오면 이 자리에서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오늘 좀 커브를 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략설비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심하면서 대응하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심플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전문가님 개장 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 전략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참여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우리 전문가님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이제는 대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뒤가 없는 빛으로 우리 충성 전문가님 역시나 뒤가 없네요 실리콘2가 또 정말 빠르게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종목대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실리콘2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빠르게는 제 성에 차지 않아서 이것도 일단 장대 항복 뜰 때까지는 무조건 보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살짝 쉬었습니다 저를 의심하셨던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네 뒤가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하루 쉬어가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뒤가 없이 다시금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화장품 제조 제가 차트 말씀드리면서 여기 십자선 만들고 차트를 그냥 보여드릴까요? 관련해서 다시금 좀 추이 돌리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업종 자체가 수급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딱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십자선 받고 차트를 좀 크게 할게요 여기 은봉 뜬 다음에 보통 이 자리 나오면은 밑으로 딱 은봉 뜨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루아침에 돌려버렸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하게 내가 한국화장품 제조를 잡았어 못 잡았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관련해서 화장품 업종 자체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 즉슨 제가 만약에 A라는 종목 지금 이 화장품 제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수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뽑아드린 거 하나가 여러분들 딱 실리콘2에요 관련해서 여기 딱 눌림목을 깔끔하게 딱 만들고 오늘 지금 간질간질하게 6% 7%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매도가는 어디? 여기 거래량 터진 장대항봉이 빵 뜨는 폭죽을 빵 터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 잡으실 때 매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죠 매수를 잡는 건 쉬운데 매수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거래량이 빵 터지고 이게 세력들이 물량 정리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 매도를 꼭대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거래량 빵 동반되고 장대항봉 떴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매도 비중을 절반 이상을 쳐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매도 시점은 어디냐 상승이 쭉 나왔다가 장대항봉이 떠요 거래가 빵 터지고 여기는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1차적으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싹 다 던져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서 올라와요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장대항봉 뜨면 비중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환매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계속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만 잘 노리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이 살짝 이제 돌아나왔던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섹터가 뭐가 있죠?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료 관련해서 여러분들 식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쵸? 하방 베팅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면요 바닥에 나올 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도 한 10% 정도 살짝 돌아서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상승 한 번 시작되면 다 수익률 찍습니다 한 번에 몰아 털어서 잘 보세요 어쨌든 식량 관련 주 그리고 제가 원전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물류도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이 여러분들 상망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런 부분들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팜스토리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장대항봉이 살짝 뜨고 다시금 돌리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살짝 좀 미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붙어서 다시 여러분들 추위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살짝 땡겨보면 낙폭 과대 상승 나왔다가 이제 역배열에서 여러분들 정배열 진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6.25선이라고 하세요 6.25선 6월 25일 빼먹을 수 없는 건데 이게 61선 여러분들 21선 5일선 역배열에서 정배열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열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바닥에서 커브 틀려고 하는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거래양만 붙으면 됩니다 이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뒤가 없었던 우리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대안 섹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섹터 방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식량 관련 사료를 체크하자 지금 음식료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등살에 밀려서 지금 식량 관련 중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지금 기후변화나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식량 관련된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물류 관련해서도 KCTC라는 종목을 제가 앞서 좀 리뷰를 못해드렸는데 얘도 오늘 여러분들 장대양봉으로 살짝 돌아섰어요 팜스토리랑 지금 차트 비슷하죠? 희한하게도 같은 날 장대양봉이 떴습니다 거래가 뭐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물류 관련제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1부에서 지토파워 말씀을 드렸죠 관련해서 지금 차트가 딱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박스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도 체크하시고 개별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아까 리뷰에서 제가 펩트론 차트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펩트론도 지금 박스건 딱 돌파하고 오늘 시장이 좀 지루하셨다고 하신 분들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차트를 지금 떠먹으라고 수익을 내라고 차트를 다 만들어줬거든요 오늘 말미에 일단 종가에서 거의 6, 7%씩 올라간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얘도 지금 한 자리 딱 나오죠 희한하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팜스토리 KCTC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섹터 일단 4가지 다 퍼드렸습니다 이거 수익 못 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대응하시고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아침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관련해서 들어오시면 시장 대응이나 전략 그리고 종목들 말씀드린 거 리뷰까지도 해드리니까 일단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고 저 어렵게 하지도 않아요 편하게 편하게 하시면 수익은 여러분들 알아서 따라옵니다 일단 관련해서 수익 보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 섹터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해당 섹터에서 종목 좀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전략들 들어보고 싶다 시장 공부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자세한 시장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주 대응이 유리한 시장이라고 하죠 식량 그리고 원존주 등을 관심 갖고 지켜보자 들어봤고요 우리 기술 2600원 1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원익 IPS는 지루해도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는 게 좋겠다 45,000원까지 상방 열려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에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유경제TV와 서유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는ifies 너무 좋은 야전 bible 이쁜 연말 오늘 lis Economic 흥 청ade rolog Skype Talk 뜻 뜻 뜻 뜻 뜻 한글자막 by 한효정